안녕하세요. 햇살 테이블입니다. 엊그제까지도 날씨가 더워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여러분 벌써 11월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 집에 있던 트리를 설치했어요. 저희 집 트리 어떤가요?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죠? 이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까지 모두 포함해서 10분 안에 설치가 가능하고 분리정리 또한 정말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거짓말 같죠? 사실 처음엔 3년 전 나름 큰 돈들을 구입한 트리를 꺼냈었는데 3년 만에 트리가 왜 이렇게도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남편한테 트리 좀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왜 이렇게 나뭇잎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냐 전구는 또 언제 다 갚냐 설치하면 참 좋긴 한데 그때 뿐이다 이거 다시 접어넣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느니 이건 트리 설치나 해트를 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다면서 어찌나 공시렁대던지 생각해보니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트리는 남편 담당이었더라고요. 전구 갚는 데만 10분도 더 걸리는 트리 그렇게 애써 감아놔도 모양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새로 구입하려고 찾아보니 나무는 분명 가격이 괜찮은데 전구에 오너먼트까지 추가하면 가격대가 훅 올라가는 이상한 트리의 세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옵션 추가 없이 딱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면 전구에 오너먼트, 보관 가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감기 힘든 이 전구까지 모두 다 감겨져 있는 프리미엄 한정판 아벨트리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상품으로 준비한 아벨트리는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철사로 엮인 저렴한 진의 전구가 아니라 진의 전구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비싼 최신상 프리미엄 LED 전구를 사용했어요. 튼튼한 내구성과 안전성은 물론 불빛의 밝기 또한 또렷하고 예쁜데요. 심지어 이 전구를 전문가가 직접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트리에 꼼꼼히 다 감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트리를 설치할 때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저 1, 2, 3단의 나무를 연결해 가지만 고루 펼쳐주면 된다는 거 아벨트리를 받으시면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예쁘게 감는 법 이런 거 검색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접어서 보관할 때도 그대로 전구째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도 초간단 그럼 전구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벨트리는 180cm에는 1,600개 210cm에는 무려 2,200개의 전구가 들어간답니다. 전구 구입 추가 비용 없이 이렇게 많은 전구를 모두 감아서 보내드려요.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할 때 소재도 따져봐야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엔 대부분 나무 안쪽에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PVC 소재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고급 소재인 PE100% 소재의 트리가 훨씬 더 인기죠. 실제 나뭇잎을 비교해보면 PE 소재의 나뭇가지가 훨씬 더 전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고급 소재인데요. 고가의 PE 소재로 트리를 풍성하게 표현하려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리들은 안쪽을 PVC 소재로 채워 가격대를 낮추고 풍성해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100% PE 소재를 넉넉하게 채운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리얼해요. 전체적으로 컬러나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도 높다는 사실. 또한 PE 소재는 PVC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도 풍성함이 꺼지지 않아 10년 이상도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름 거금들여 구입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10년은 사용하셔야죠. 아벨 트리는 PE100% 트리로 실제 받아보시면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의 트리인데요. 여기에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 100% PE 트리이면서 불에 타지 않는 100% 박념 신소재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의 PE트리 소재는 가연성 소재로 그으름을 내면서 불타오르는데요. 아벨 트리의 PE트리 소재는 박념 처리가 되어 있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닌 녹아내리는 방식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자, 진해 전구보다 비싼 고급 전구도 다 감아서 보내드리고 소재 또한 100% PE 소재 이제 따져봐야 할 건 나뭇가지 팁수겠죠? 이 팁수에 따라 트리의 풍성함이 달라지니까요. 아벨 트리는 한 가지당 최소 6에서 8팁 거기다 아벨 트리의 가지는 가지 팁 하나하나가 진짜 나무처럼 보이도록 기존 가지들처럼 일자로 깎은 듯한 인위적인 모양의 가지가 아니라 진짜 나뭇가지 모양처럼 리얼하게 제작되었어요. 180cm 트리에는 약 4,622팁 210cm 트리에는 무려 7,092팁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들까지 포함하면 180cm 트리는 무려 7,288팁 210cm 트리는 1,968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받아보시면 진짜 리얼한 느낌이면서도 풍성함까지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벨 트리를 받으시면 가장 중요한 작업이 구석구석 정성껏 가지를 펼쳐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트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전구는 감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펼쳐서 예쁜 모양의 트리로 만들어주세요. 인증받은 프리미엄 친환경 신소재 100% PE로 제작되어서 특유의 냄새도 거의 없는 아벨 트리 사이즈는 180cm와 210cm 인기 있는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추가 옵션 필요 없이 180cm는 클리어 오너먼트 76피스와 럭셔리 8cm 볼 오너먼트 12피스 210cm 트리는 클리어 오너먼트 76피스와 럭셔리 8cm 볼 오너먼트 18피스를 보내드리니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나만의 트리를 완성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트리 보관 가방도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으니 트리 접어서 보관하실 때에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가방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니 이 가방만 해도 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아벨 트리를 받으시면 전부는 감을 필요 없이 1, 2, 3단 트리의 전선만 연결해주세요. 한 단씩 가지를 충분히 펼친 후에 다음 단을 연결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쁜 트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한 아벨 트리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반짝 3일만 최저가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트리를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셨거나 큰 맘 먹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최신상 아벨 트리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직접 받아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